5 으 으 네 아 근데 너무 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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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더워요 진득 진득하네 진득 진득하네 진득 진득하네 진득 진득하네 캬 청춘이네 청춘이네 청춘이야 주소 알려주면 못생김빵들 많이 갈거에요 이러는데 여기요 못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서면시장입니다 서면시장 서면시장 바로 앞입니다 우와 으 으 아 우동 맛있었고 근데 면이 약간 불러가지고 면이 약간 불러져 있어가지고 약간 먹는데 끊기더라 면이 여기는 약간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좀 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쪽을 넘어갔으면 이제 약간 우리들이 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 원래 사람 없어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있어 저쪽으로 가면은 사람 많은 곳으로 가면 돼 근데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이모님이 너네는 못들었겠지만 나한테 계속해서 눈치주면서 빨리 가라고 계속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이모님 여기 어딘지 한번 비춰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 난 그런거 싫어한다 빨리 가라 빨리 먹고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계속 그랬다니까 흠흠 뭐야 출발한다 하양팡이오 되고 가지마라 뭐라고 가지마라 못생긴 빡들어라 라고 하는데 잘생겼을 것 같은데 왠지 노만장네 호식씨 괜찮습니다 야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 야 진짜 그냥 사람 볼 때마다 눈만 맞히는데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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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서면 2방 같죠? 이쪽 서면 쥬디스 태아 쪽으로 갈게요 쥬디스 태아에서 만납시다 신 쥬디스 말고 아 이거 동부프라자말고 쥬디스 태아로 갈게요 화이팅 왜요? 다 오실 거예요 저 만나러 저 만나러 오실 거예요 저 만나러 오실 거예요 저 백자 아니면 부럽다 백자 아니면 부럽다 삼성 어머 짝지어가지고 존대해가 양팡이오 되고 나 진짜 나 진짜 언니가 없다니까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저한테 걸려가지고 진짜 세구공에 이은 판구공 나올 거 같거든요 지금 나 진짜 도심해서 찍고 있는데 안 나오게 판구공 나올 거 같은데 나 진짜 뺨마죽시도 했어 여자한테 조심해 진짜 조심해 서면이야 서면 서면 더 줘 또 줘 다 줘 헐 얘들아 부점장 업 한 번 해주라 진짜 존나 감정새끼네 진짜 진짜 감정새끼네 와 진짜 토라키 감정새끼네 아 지금 오면 커피 한잔 사줄 수 있다 야 근데 저 아저씨 나한테 안 사주셔도 되는데 사주셨어 맞지 우리 그거 들으러 가자 얘들아 그거 뭐야 버스킹하는 거 아 나 발이 아픈데 시발 야 다들 진짜 다 꾸미고 나오는데 나 혼자서 슬립버싱 권상 나온다 진짜 내 옷 어디 배울 거야 해운대나 30분쯤 걸린다 엠팡아 더 줘 또 줘 다 줘 다 줘 다 꾸미고 나오는데 나 혼자 이렇게 나 왔다니까 와 노래 되게 잘 모른다 근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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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똑발린다 얘들아 출발한 다영파가 나 노래 못하는 거라고 존나 잘하는 것처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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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릴 때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아니 이 시간에 옷을 어디서 파는데 옷을 어떻게 사입을 한 겁니까? 아 뭐야 부관장님 적당히 하세요. 부관장은 어디고 거기까지 하세요. 나 저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부관장님 와가지고 카메라 셔틀 좀 해주면 안 돼요. 저거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저것도 한 번만 깨게 저 사람들한테 한 번만 해줄까? 해달라고 대답해라 양팡이 어디고 갈 생각 없죠 부관장님 아 개빡치네 진짜 관광 사람들에게 너의 구슬을 들려주자 올 생각 없죠. 세게 빡지가 하지 마세요 직자로 부관장 대답해라 양팡이 어디고 니가 여기 어딘지 알면 그냥 찾아오면 된다 해봐. 봐라 보인다 해가지고 여기 리스모어 앞이다 막 개때끼야 나 보면 더 비웃는 느낌던데 춤추자고 하는데 그러면 영업 방해로 존나 맞을 수도 있어. 야야야야야야야 저거 할 거 저거 같이 할래? 사줍니까? 어 내가 아무것도 할게 해야지 저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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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해도 돼요? 이거 그 현금 해야 돼요 저거 니 뭐 할래? 이거요 이거 몇 장이에요? 나 니가 해라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야 이거 다 낄 수 있나 아니 다 낄 수 있냐고 아 내가 내 줄게 내가 내 줄게 닭게리 닭게리 아 내가 내줄게 내가 내줄게 일단 돈부터 내야 돼요? 네 이게 천불이요 아니 천불이예요 아 천만요 네 천불이예요 네 천불이예요 아 나 천불이 없는데 아니 잘하는 거 아니야 천불이 퇴가 많네 아 잘해리 잘해리 두 손으로 하는 거야 네 천불이예요 아 잠만 아 잠만 아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아 거기서 시뮬레이션 아니 그거 아니다 야 진짜 그거 아니다 좀 날아야 된다 어찌납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아니 몸무게가 아니고 한 번 날아봐봐 아 야 잠만 아 일단 한 번 날아봐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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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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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무리세요 응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5장 5장 남았어요? 네 그럼 뭐해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할게요 되지? 저 키패드 있으면 안돼 끝났지 않죠? 끝났지 않죠 그 여자는 10장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나 할까? 네 아 근데 나 너무 손뻔지어가지고 안될거 같긴 한데 저 한 번만 할게요 네 그럼 또 친구야 네 잘했다 잘했다 네 키패드 써주세요 아 니 아이디 뭔데 문적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 필요하다 알겠다 친구야 고마워 알겠다 친구야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잠깐만요 아 뭘 더 그렇게 미쳤나 진짜 이 사람들이 저 죄송한데 이거 좀 찍어주세요 아 예 자 이따 긁어먹고 네 네 음주 놓고 한 번 안 넣어주세요 네네네 네 안 들어가요 네 네 음 손 다치면 어떻게 해요? 다치면 안 다쳐요 손 못 잡고 있어요 네 네 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네 네 세게 세게 아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 남았네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헐 아 뭐야 뭐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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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마루 헤헤헤 헤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여자분들은 이쁘고 계시는데 야 나 무슨 뭐야 어 그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뭐야 왜 안 차가보네 그냥 가야겠다 뭐야 여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왜 나 다 차가보지 이제 다음 타겟은 누구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황금색 타가 나를 빌려해줬어요 빨리 가라고 빌려해줬다 잠깐만요 코인노래방 가라고? 알겠다 알겠다 이것만 먹고 빛에서 입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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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팬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팬이에요 되게 신기해서 그러는데 이름이 뭐예요? 양팡이라고 합니다 추천하면 돼요? 되게 신기하다 일단 앉아서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앉으세요 인터뷰 이분이 하실까요? 이분이랑 같이 이분이 오셨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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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살려줘 오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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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을 계속 쫓아가지고 그랬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때 가주세요 안녕 뭐세요? 네 아 코인돌이다 아 노래 부르라고 노래 부르라고 찍어도 돼 네 이거 보고 가자 이거 끝 이거 대결하는 거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 하하 야 누가 혼자 할래? 야 점찍 하자 야 일루와 오세요 오세요 일루와 아 어디가 있어? 얼굴을 안 찍고 있어 얼굴 안 찍는 게 삼 seals 잠깐만 근데 이거 끝인가? 끝이에요? 아 한 개 더 남았어요? 아 안 찍을게 안 찍을게 안 유명해요 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유명해요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척과한테 ㅈㄴ 이거 뭐예요? 턱받침 좀 해야겠네요 턱받침 좀 해야겠네요 아 진짜 침 흘린거예요? 침 흘린거 아 침 흘린거예요? 턱받침 안녕히 가세요 나 못봤는데 다시 해주지 아 못봤는데 아쉽다 다른 데 가야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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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북두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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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건지 좀 가르쳐서 분석됐는데 북두드릴까? 북두드릴까? 북두잎 북두잎 북두드릴까? 북두드릴까?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해볼게 이거 처음 해본단 말이야 좀 더 비추려 진짜 비추려 본전 나와야 돼 오늘 빼놓은 친구가 나면 비명을 줘 사랑하게 나야 돼 간에 떠 있는 새스도 나오고 여기가 안아 통전을 해줄게 동전 어디서 바꿔? 동전! 동전 어디서 바꿔? 동전 너무 쏙 팔린다 얘들아 동전 어디서 바꿔요? 동전 어디서 바꿔요? 동전 어디서 바꿔요? 동전 어디서 바꿔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아 여깄네 동전 어디서 바꿔요?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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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00원 뽑았는데 노래 부를까 아니면은 저거 북칠까? 130 지나갔다고요? 노래 부를까 아니면은 북칠까? 알겠다 북칠게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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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하자 우리는 이거 하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음표는 빨간 음표 나오면 북면이고 이거는 테두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 음표가 나오면 복면은 연타 이거 그냥 덩쌍쌍 치는건가? 박 안에 써있는 애수만 연타 풍선이 털 때까지 연타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한 번만 넣어도 되나? 몇 개를 넣었는지 몰랐는데? 이거 몇 개 넣어야 돼? 두 개? 뭐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지? 뭐라는 거야? 시발 뭐라는 거야? 아 스타트야? 아 스타트야? 아 스타트야? 아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미소개 사귀다 나 누구 사운돼? 나 어디 사운드에요? 오! 마일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래! 노래! 노래 골라야돼 이거 어때요?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할까? 이거 할래?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세진아 다니고 아니 소중한 운동 뭐야? 이거 할까? 네! 지금 시작하러? 네! 세진아 다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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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1층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또 할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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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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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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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놀랬다고 진짜 아 진짜 내가 더 놀랬다고 저분 귀신 게임하고 있어도 놀라셨나 봐 조신하게 살라고 할지 알았어요 멍멍치지 않고 남극곱 달려봐 내 친구들 너무 따라와 집에 가야겠다 메로나만 먹고 가야겠다 메로메론 메로나 메로메론 메로나 메로메론 메로나 메로메론 메로메론 어 이게 뭐야 군거북이 이거 먹어본 사람 저거 먹어본 사람 메로나가 없는데 여기 도라에몽 엔토 도라에몽 엔토 도라에몽 엔토 도라에몽 엔토 이거 먹을까 메로나 여기있다 이거 먹어야지 도라에몽 엔토 얼마에요 못방송 시유 잠시카드 있으세요? 1500원이요 허어어오헤헤 허어어오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잠시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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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 카드있어 카드 카드로 볼게 말 보러 아이스트블라스트 두 값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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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출 청소년입니다. 저 가야국 공주인데 DC 해주세요. 저 유튜브도 구독돼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로키씨 닮았어요. 홍로키씨 생각하면 고구마들기무침 생각나요. 이것 좀 뜯어주시면 돼요. 싸운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네. 잘가요 나의 친구. 쓰레기 쓰레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홍로키가 고구마 줄기 무침 좋아했는데 사진 찍을래요? 저 팔로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인스타 팔로우. 인스타? 네. 저 직업군인 거. 아 직업군이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머리 안 감았네. 너도 안 감았어. 아 머리 5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왜 저래 진짜 여기가 내가 말한 데 가서 여기가 여기 안에서 내 친구들이 브라다 끈 이거 설레서 여기 아이비게이 기어보네 여기 안에서 봐봐 몰랐는데 여기 계시원하네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존나 시원하네 여기 안에서 브라다 끈 정리해줬다니까 뒤에 이것도 있던데 변나 시원하다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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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럭키스 계속 쫓아와주네 진짜 아 홈럭키스 진짜 아 홈럭키스 진짜 아 홈럭키스 진짜 아 홈럭키스 진짜 친구분 진짜 홈럭키스 진짜 진짜 홈럭키네 네 오버 앤 오버 근데 용 안 먹어요 아 근데 개 신기하다 네 안 먹어요 진짜 번럭키가 보고 네 김은호 김은호 아 아 제 방송 보신다 진짜 없어요 BMW 있어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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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가 이렇게 신고 나왔는데 지금 집에서 바로 나온거지 이쁜언니들 인터뷰 한번씩 해볼까요 근데 내가 내 기준에서 이쁜거는 생쾌 언니들은 못한디 알겠어요 난 생쾌 언니들은 못한디 진짜 못한디 아 내가 비빈다는게 아니고 뭐라 해야하지 내가 진짜 좀 착하게 생겼는데 이쁜언니들 해볼게 비빈어가 아니고 비비는 남자가 아니고 저 빨간 홍록기 아저씨에 나오는 방탄 유리 아저씨 닮았다 고등학교 먹고 가죠 아 이게 계속 녹는데 어떻게 먹으면 돼 나 이거 진짜 잘 먹고 있는데 저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진하게 이쪽 골목 오 뚜껑 흘렸어 뚜껑 다 흘렸어 여기에 홍록기스 여기 흘렸어요 여기 닦아주기엔 너무 야한데 아 여기 흘렸는데 어떡해 오우 아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입구 허스트페이스 안녕 감사합니다.